하겠습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준비, 셋. 안녕하세요. 핏소프 라이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두 구간이 있는데요. 첫 번째 구간은 다 일자로 써서 이제 파티춤이라고 다 같이 이제 여자들끼리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그런 춤을 추는 안무가 있고요. 파티춤. 그리고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털기춤도 있잖아요. 네, 이제 저희가 키우프만의 스타일로 이번에도 세년되게 키우프만의 스타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혹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오늘 기자님들에게 일어나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럼 다 같이 파티춤. 알겠습니다. 우리 마이크 놔주시고요. 기자님들을 향해서 앞에 서주시고요. 또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음악과 함께 8위댄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 음악과 함께 4위댄스 부탁드립니다. 정말 역시 핫골! 제 생일파티 같았어요. 너무 행복한 파웅댄스였습니다. 멤버들의 작은 창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